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의 5억만 도수의 추가 백신 기부와 함께 백신 접종 운영 비용 3억 5천만 달러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억만 도수는 세계 모든 나라가 기부한 백신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고 미국은 이미 5억만 도수를 기부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최악은 끝났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12월에 또 다른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온 전문가 예측입니다. 올해 유엔 총회 주요 안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유엔에서 중국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해외 석탄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석탄 산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빛 상한선 올리는 안이 당파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데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소셜 세큐리티 지급이 어렵거나 모기지 이자율 등이 올라가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이 도미니언 투표기계 회사가 부정투표에 일조했다는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법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코드를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조카와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기자 3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3명의 뉴욕타임즈 기자들은 이 기사로 퓰리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리프트 등 일부 큰 회사들이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직원과 커스터머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의 저력 또 미국의 국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예로 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려운 위치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새로 추임하고 허니문 기간도 끝난 뒤에 미국 내에서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재정 문제로는 어떤 압박을 받고 있고 세계에서는 아니 미국이 동맹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단독으로 철군을 하고 프랑스를 싹 빼돌리고 호주 영국과 함께 안보 동맹을 맺고 하는 등등 각자 모든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또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들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지켜나가고 있고 미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인가가 미국의 힘과 미국의 가치 내지는 품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그리고 두 번째는 난민 처리로 미국이 어떠한 국가인가 하는 것을 특히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돼서 맨 앞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금 전에 유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세계의 백신 접종률은 평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는 2%도 안 되죠. 그러나 평균 부자 나라들이 많이 막고 있고 하기 때문에 33%는 됩니다. 미국은 두 번 다 완전히 접종받은 사람이 약 55% 한국은 약 43% 정도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보도하는 헤드라인을 보면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 추가로 뭐 얼만큼을 해서 결국은 세계의 10억 도수의 백신을 기부한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발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미 5억 도수 기부를 확정을 지었고 지금 다시 5억 도수를 추가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타이밍에 맞춰서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기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코디네이트 지난번에 두브라벅스 박사의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 제프리 젠츠라는 분과 또 앤토니 블링켄이라는 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한 사람은 백악관 바이러스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게 세계를 향한 일이기 때문에 외무장관격인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이냐 세계인들의 백신 접종이냐 이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포스트를 좋아하시거나 많이 길들여주셨던 분들은 당연히 미국이 먼저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만 미국 사람도 살리고 세계인도 함께 잘 살아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도수를 미국에서 그냥 민간회사에 이거 내놔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이저 사이에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파이저 사는 미국 정부의 지원 전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일의 작은 회사 터키계 이민자 부부죠. 바이오엔텍과 함께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을 미국 정부가 돈 주고 사서 추가로 5억 도수를 더 가난한 나라에 무료로 기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5억 도수면요. 지금까지 이미 6월 달에 서약을 하고 다 이제 배분을 하고 하는 그 5억 도수 자체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백신 기부한 것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똑같은 양의 5억 도수를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10억 도수면 합쳐서 10억 도수면 미국 전체적인 인구 어린아이까지 만약에 다 맞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3배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인구가 5,500만 명이니까 한국 인구는 한 18번을 그것도 다 0세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양을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저력 그리고 모든 광에서 다 인심이 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또 다른 품격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조금 늦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말하자면 전 세계에 2%만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아니 남아 돌면서도 국민들이 안 맞는데 좀 기부 좀 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압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이에 관해서 어떤 약속 같은 것을 하면서 내년까지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저 사 것을 사기도 사지만 빨리 공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목표치인 내년에 70%의 세계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미국 내에서만 뭐 made in USA로만 만들 수는 없다 해서 세 개 국가를 얘기를 했는데 인도, 호주, 일본에도 그것을 제조할 수 있게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아프리카에는 뭐 존슨앤존슨도 보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부한 5억 도수 이외에 추가로 오늘 발표한 5억 도수 합쳐서 10억 도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려면 물류도 있어야지 되고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냉동해야지 되는 것도 있고 또 가서도 또 누군가가 주사를 놔줘야지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고 하는 비용도 지금까지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3억 7천만 달러를 더 쓰겠다 미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네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딜리버리를 하려면 이런 돈이 필요한 것까지 백신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부할 테니 와서 가져가가 아니라 거기에 가져다 주고 다 접종까지 시켜주는 그런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정부가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민간기업 그리고 무슨 자선단체 또 일반인들도 다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공조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세계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생색도 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인공호흡기도 얼만큼 주고 얼만큼 주고 돈을 얼만큼 쓰고 얼만큼 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오후에 추가로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가지를 발표하겠다 하면서 지금 유엔 총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전부 총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국가에 연설하는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내가 연설한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능력은 있는데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는 없이 미국인과 세계인들이 백신을 다 맞아야지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선택을 하니까 지금 앞에 있는 리더들도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빅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중국을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입니다. 중국이 지금 세 가지잖아요. 백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계에 많이 싼 값에 팔고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시노박스를 포함해서요. 이게 중국이 다른 나라에 인심을 쓰고 그 나라와 연관을 맺고 이게 싫은 거죠. 지금 이제 호주 영국 미국과 안보 동맹까지 맺어놓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무엇이 있지만 어떤 추진체 라이벌이라는 추진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난민입니다. 난민도 역시 아메리카 포스트 를 많이 외치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이 난민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방법을 다르게 풀고 있습니다. 영국도 호주식, 호주식이라기보다 미국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난민 신청을 하려면 제3국에서 대기해라 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 나라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음식까지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아이티 사람들인데 이불가지로 텍사스 국경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 아이티 난민 하면 굉장히 멀게 생각하시는데 북한 주민을 생각하시면 북한 주민이 압록강을 넘어서 겨울에는 강이 얼고 하면 넘고 해서 아니면 얕은 곳에서는 헤엄치고 해서 중국으로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나 아이티 난민들이 뭐 어디 어디를 거쳐서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에서 리오데그란드 강을 헤엄치고 수위가 낮으니까 그냥 아이들도 걸어서 오기도 해요. 짐 같은 거 들고. 그리고 이곳에서 물 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난민 신청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탈북자들이나 아이티 난민들이나 사실은 그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이 밀입국을 해주는 그런 업자들에게 속아서 지금 미국에 가면 돼 가면 돼 하고 속아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도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위선적이라는 비난도 받고요. 양쪽에서 다. 아니 뭐 트럼프와 다를 게 뭐야 하는 비난도 받습니다. 7주일 전이었습니다. 8월 3일에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티 이민자들을 이제 미국에서 그 지위를 딱 안전하게 보장을 하고 또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같은 것들을 연장하는 좀 좋아 보이죠. 이 난민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지진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한 폭력도 있고 인권 위반은 또 좀 강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타이틀 42를 지속했습니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은 뒤에 그 사람들이 병균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온다. 바이러스를 미국에 와서 퍼뜨린다 하면서 어떤 난민 같은 것을 확 조였죠. 1만 5천 명으로 아주 역사상 현대 역사상 1년의 그 쿼터를 제일 작습니다. 그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6만 5천으로 올렸다가 지난해에 올해는 배로 12만 이상으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올린다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타이틀 42도 유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쪽을 다 만족시키려는 이런 것 단속도 하면서 또 보내기도 해요. 비행기에 태워서 IT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의 국격과 저력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타이틀 42에 대해서는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었던 그것이 그 이민자들 난민 신청자들이 병균을 가지고 온다는 증명이 없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데 왜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을 여전히 지속하느냐 하고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또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가죠.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봐주지도 않고 봐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난민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사실이죠. 그게 최근에 많이 풀어줬습니다. IT 난민들을 IT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기도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난민 희망자를 엘파소라든가 아니면 리오그란데 밸리 등으로 버스로 실어서 날랐고요. 이제 곧 애리조나 투산 쪽으로도 조금 IT 난민들을 실어서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물론 그냥 그러는 건 아니고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어떤 노티스를 주는데 60일 안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노티스 투 어피어 NTA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연방법정에서 하는 난민 신청 청문회보다는 조금 과정이 줄어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진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난민은 무슨 난민 어메리카 포스트지 하는 사람들도 눈치를 봐야지 되니까 정치인으로서는 행정부로서는 하니까 이 IT로 돌려보내고 이 강점 제발 건너오지 마라 하는 것을 미국 측의 국경에서 김하대들이 어제 그 끝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을 말 타고 어떤 경우는 채찍질까지 해요. 미국의 흑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죠. 노예제 때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부리고 도망가면 또 추노꾼 이게 미국 경찰의 시작이잖아요. 도망가는 노예를 잡는 게 미국 경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경찰에는 백인이었지 지금처럼 흑인이나 다른 인종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것을 했을 때 미국의 대처가 어떠한가 이것을 제가 미국의 국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비난을 했죠.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뭔데 짐승몰이 하듯이 하느냐.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많이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시작했는데 유엔에서도 이건 국제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 최초의 에이션 아메리칸이기도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한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도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처우 받아서는 안 된다. 국토안보부 장관도 관련자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했고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비디오를 중간중간 부분 부분 볼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언급하려면 더 많이 포괄적으로 봐야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권연맹, 민권연맹도 미국 역사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난민정책 다 행정부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맞고 적절하게 협상해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채찍으로 말 위에서 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느 역대 대통령의 동상이 내려졌잖아요. 그의 이쪽에는 원주민, 이쪽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말을 타고 있는데 시종처럼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시종처럼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상석과 하석이 있다는 그런 것과 지금 노예제를 연관을 시켜서 난민들을 쫓아도 미국답게 쫓아야지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의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바이러스에 관한 예측도 모델 따라서 다르거든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은 12월 달에 극박한 뛰어오름 없이 수그러들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놨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유엔에 딱 참석을 한 브라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성 반응 나왔잖아요. 그 밖에도 이란, 시진핑 주석, 또 미국과 프랑스 어떻게 보니까 세 개 사네요. 그러나 쉬운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양로원에서 어떤 주의 양로원에서 어느 주인가 한번 볼까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하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의 양로병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죠. 50개 주 가운데서 어느 한 주 물론 그 주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 나라마다 모든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때문에 치료가 연기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얼빈 같은 곳이 하얼빈이 인구가 한 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막 독립운동하고 그랬던. 그 하얼빈에서 인구가 천만 명 가운데서 감염자가 한 명이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이 하얼빈이요. 중국이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하려면 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 영화관, 모든 공공시설 문을 다 닫았답니다. 미국은 이처럼 될 수는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NPR 방송이 이제 질병통제국에 자문을 하는 회사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점검을 한 결과 피크를 쳤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지금부터 3월까지 계속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12월 달쯤에서 또 다른 피크가 있을 수 있다. 2개월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 영국이나 또 무슨 이스라엘의 예를 보면은.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가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12월 달에 대단한 고통 없이 계속 내려가서 3월 달이 되면은 하루 확진자가 한 9천만, 9천명 정도. 9천만 명이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9천명 정도. 그럼 지금 하루 확진자가 엊그저께 한 15만 명에서 지금 14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보다 굉장히 적은 거죠. 하루 사망자는 3월 달경이 되면은 하루에 100명 정도. 지금은 뭐 1,500명. 많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명 정도 됐었죠. 이런 이유를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는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감염된다고 다 지독하게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숨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항체가 형성이 됐거나 또 백신 접종률도 최근에는 공화당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여전히 불확실하다에 한 표 던지는 사람이 뭐 좀 신중한 사람 가운데서는 더 많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서 신중한 그런 정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양로원에서 새로운 델타가 아닌 뭐 감마도 아닌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버드대학교의 윌리엄 그 헤네지 병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월 달에 줄어들 수 있으나 그 전에 폭풍과도 같은 정말 그러한 또 한 번의 회오리 바람이 바이러스 감염에 있어서 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요. 사실은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 보도를 안 해드리는데 하루 감염이 3월 달경에 오히려 5만 명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기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행동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거리두기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한 거죠. 크게 아프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가 중요한 거죠.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모델로 누구는 12월 달에 오케이 누구는 12월 달에 오케이 아니야 라고 예측은 하지만 과학에는 항상 인간의 행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의 보건 장관이 유엔 정상회담에 지금 오늘 유엔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 최고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는 이제 오늘로 바이든 대통령도 빠져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제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하와이로 떠났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외무장관들 또 다른 레벨에서의 회담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브라질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이르 볼소나루 대통령과 몇 시간 전에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는 영국의 보리스 잔슨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나 양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보리스 잔슨도 그리고 이제 자이르 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마스크 안 썼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한 사람 어떤 여성이던데요. 참석한 사람. 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계속 유엔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여전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의 그 상파울로의 정부가 브라질 대통령에게 벌금 물게 했잖아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화 안 한다고. 유엔에서도 마스크 전혀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우해 주느라고 영국의 보리스 잔슨도 마스크 안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브라질의 보건장관이 마스크를 썼는데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마스크 쓰지도 않고 다니는 대통령과 접촉을 했고 유엔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나중은 추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에서 오늘 이틀째인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냉전을 안 한다. 심지어 중국하고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과 북한과 외교 문제로 핵 문제를 푼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반응 없고 이란은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무장관이 미국과 앞으로 순이라고 얘기하면서 few weeks 몇 주일 안에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만났잖아요. 제네바에서. 이란과 핵 협상은 핵무기를 파기하는 대신 이란에 미국이 제재했던 거 풀어주고 미국이 이란 돈 꼭 묶어서 갖고 있던 것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보내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그걸 파기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뿐이 아니라 다른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들과 같이 한 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란과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이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 제외한 다른 5개 국가의 외무장관들과 다 만났고요. 제네바에서 곧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란 대통령도 어제 연설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면 그러면 좋다. 경제 제재하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전쟁 아니냐라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핵 문제를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듣게 될 얘기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뉴욕에 오진 않았어요. 이제 그 비디오를 통해서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 석탄 발전소를 짓는데 중국이 지원하지 않겠다. 이건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 이번 유엔 총회의 키워드가 코비드 나인팅과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석탄 발전소 이런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대신에 깨끗한 에너지 친환경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이런 것은 지원을 하겠다. 돈을 꽂아준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 세계에서 석탄 발전소를 짓는데 가장 큰 지원을 하는 국가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지원하는 것을 다 합쳐서 반 이상을 중국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가와츠로 친다면 56,135 메가와츠 전체적으로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서 8,430 아니 이거 한국이네요. 중국이 56,135 중국 다음이 한국, 일본 이런 순서거든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석탄 발전소 8,430 메가와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반 정도 되네요. 반 조금 넘네요. 4,600 메가와츠 그 다음은 이제 독일, 체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석탄 발전소 짓는데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받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나라 이름만 말씀드리자면 역시 에너지가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한 나라겠죠. 전기라든가 여러 에너지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부에, 터키, 모잠빅, 라오스, 호주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외에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인도, 미국?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중국의 계획을 보면 미국 매체가 미리 다 조사해놓은 게 있잖아요. 폴리티코가 보도한 거 보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석탄 발전소를 10개가 넘는 석탄 발전소를 중국 안에서는 짓는답니다. 뭐 기후변화나 세계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 동참은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챙길 거는 뒤로 다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참한다 약속하고 뭐하고 또 이제 시행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해놓겠다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미국 니네는 다 했잖아. 그런 것으로 다 하고 우리도 해야지. 뭐 이런 형태가 될 테고 결국은 중국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석탄 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를 했어도 미래의 산업이 아닌 겁니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조 맨슨 웨스트 버지니아 광부 많고 광산 많은 그 지역이 지역구인 조 맨슨 연방 상원의원에게 웨스트 버지니아의 미래는 석탄 산업이 아닙니다. 하고 경고하는 그런 칼럼을 썼는데요.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공화당도 압니다.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자신들의 지금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도 일을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정부로서는 조 맨슨 연방 상원의원으로서는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어차피 석탄 산업이 사양 산업이면 더 사실 빨리 다른 곳에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해서 그분들을 또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 국가적으로도 조 맨슨 웨스트 버지니아로서 그런 것을 못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거 지원 안 하겠다 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는 하는 이런 것이죠. 체크 앤 밸런스고요. 탈레반은 어제 유엔에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한 뒤에 정권을 잡고 유엔 대사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외무장관이 나도 연설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연설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리 아무리 힘이 강하고 뭐가 지금 당장 그쪽 지역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도 국제사회의 인정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하기 힘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탈레반은 지금 당연히 유엔 지명자가 연설을 할 수도 없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아프가니스탄 무너져버린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유엔 대사가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만유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이제 오커스 호주 영국 또 미국이 같이 안보 동맹 중국을 겨냥해서 맺고 호주에 핵 시스템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실켰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돈도 그렇고 우린 우리에게 모르고 어떻게 6개월 동안이나 비밀리에 그럴 수가 있어 배신자여 배신자여 동맹의 배신자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러면서 프랑스가 하는 얘기가 호주는 프랑스와 계약한 건 디젤 잠수함인데 이건 핵 잠수함. 그러니까 프랑스가 우리도 그때 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핵 잠수함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하지만 또 호주 입장에선 프랑스의 핵 능력이 강하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강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호주는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세계의 흐름이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일상생활과 접하면 이 얘기는 아주 필요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연방 하원에서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매년 돈이 막 남아서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이 정도까지만 해라 해서 시어링 천장 아니면 캡 모자를 씌워놓는다고 하잖아요. 데프 시어링 이것을 올리는 것에 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당 전원 반대 220대 211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 회기는 9월 30일에 끝나고 새로운 회기가 10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어제 통과된 것이 내년까지 올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하원에서는 일단 됐지만 되지 않으면 12월달경 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거의 거기까지 갔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며칠 닫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연방정부 공무원들 돈 못 받고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것이고 하는데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원에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돈 예산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이 적어도 10명이 해서 60명이 나와야 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원에서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무디스 같은 데서는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일자리도 600만 개는 줄어들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가 600만 개가 줄어들면 지금 뭐 5.4% 5.3%에서 실업률이 9%가 되는 것이고 가정의 부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고 재무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냐면 오 이거 소셜 시크리티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이런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미국이 돈이 없어서 뭐 돈을 갚질 못하면은 채권주가 크레딧을 아주 나쁘게 해서 영원히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개인도 똑같잖아요. 크레딧 나쁘면 돈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내야지 되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모기지 이자율도 높아지고 자동차 사는 이자율도 높아지고 일반인들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모기지 등 용자금 이자율도 높아지고 이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도 알아요. 매년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데스일링이라는 게 그런데 어느 해인가부터 굉장히 정치적이 돼서 이걸 막 싸우는데 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공화당도 나중에 국민들에게 엄청 야단 맞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아니 어떻게 돈도 없는데 계속 쓰기만 하느냐 하면서 미국의 사회주의 국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올리기는 올려야지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할 겁니다. 문제는 방법이죠. 항상 이런 때 안 할 것처럼 하고 하고 하다가 서로 주고받기 좀 하고 될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파산을 하는데 그런데 상태는 그 정도라는 거고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텍사스주의 임신 6주일 산모가 태아의 어떤 심장박동을 느끼지 못할 때도 거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전까지는 하는 이런 이슈에 그건 안 된다 된다 의견들을 냈는데 의견을 안 냈었잖아요. 이번에 몇몇 기업들이 아주 대기업은 아니고요. 의견을 내는 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don't ban equality. 동등함을 이렇게 막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50개 이상의 회사가 서명을 했는데 잘 알려진 회사로는 자동차 공유회사 리프트하고 엘프가 있고요. 그 밖에는 잘 알려지지는 않은 회사예요. 온라인 패션 회사, 스틱픽스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 직원들에게나 텍사스의 직원 엘프만 하더라도 100명 정도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나 커스터머의 모든 이건 건강 안정과 연관된 것이다. 개인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스타벅스는 노 코멘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락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뉴스는 짧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붙여서 전해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이 뉴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뭐 시드니 파웰, 루디 줄리안 이런 사람들이 11월 19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투표기계 회사가 스마트 메릭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선거를 조작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연관이 있고 민주당 지도부 조지 소러스 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떠한 협잡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를 도미니언 회사의 당시에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부 매니저인 잭 파킨슨 씨가 고소를 했거든요. 이런 변호사들을 고소를 매체도 언론 매체도 고소를 하면서 자료를 메모를 트럼프 캠페인 내부에서 그 당시에 캠페인 매니저가 잭 파킨슨 씨고 고소를 한 사람은 에릭 쿠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 매니저가 주고받고 한 그 메모를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그 메모 자체를 받느냐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또 자신의 조카와 뉴욕타임스와 뉴욕타임스 기자 3명 퓨리처상 받은 기자 3명을 고소했습니다. 본인의 세금 스토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를 이어받아서 몇 억 달러를 이어받았고 세금은 안 내고 했었다는 것을 보도한 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취득을 했다. 뭐 이런 그 주장으로 그 사람들을 얼마를 고소를 했든가요? 그 1억 달러 손해배상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뉴스에 뉴스로 덮어버리기 공작이다 하는 게 트럼프 조카의 얘기고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리즈 체니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어떤 선거기금 모금에 나가고 있거든요. 리즈 체니를 살린다는 것은 곧 트럼프와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탄핵표에 찬성을 한 공화당 서열 하원 3위인 리즈 체니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부시와 트럼프의 전쟁입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